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3에서의 롤링 이후에 플레이를 전개하는 원주 디비네요. 최승욱 베이스 라인 돌파! 1번이 원주 디비에게 드라이비를... 알바노돌파, 빼줍니다. 그리고 두안 에르난데스! 이야, 지금 알바노도 제가 번째 경기 유일한 것 같은데... 알바노! 그 3점슛 성공률을 높입니다! 2선 알바노 원드립을 이후에 던집니다. 오우!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! 주종규에게 곧바로 골밑 알바노! 완벽한 컷팅 플레이가 나옵니다. 네. 파울이 많기때문에 스티온의 역할이 중요하겠구요. 스티일입니다! 스티일! 지금도 존 선수의 아주 좋은 손질이에요. 오우! 그리고 알바노! 와... 네, 서로 뺏고 뺏기네요. 알바노! 앞바의 힘을... 불려줍니다! 오우! 1대 펀소! 직접 해결! 짓습니다! 오늘 경기 첫 특점 중요한 순간에 터진... 퓨어도 존스! 안 들어갑니다. 리바운드! 1대 펀소!